부, 신약, 견, 재관, 무릇, 무릇, 신약한데, 신약한데, 재성과 간성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안 좋죠? 자, 우리가, 내가 있고, 재성이 있고, 재성이 또 관을 생겨주죠? 이 조건은 뭐예요? 강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죠? 나도 강하고, 재성도 강하고, 관성도 강하면 이게 가장 좋은 격이라고 했죠? 그런데 내가 약하면, 신약, 내가 약해버리면 재성도 감당이 안 되고, 관의 극도 견딜 수가 없고, 특히 7살의 흉은 낭폭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어쨌든 내가 신약한데, 신약한데, 재성과 간성을 보게 되면, 고, 진실로, 진실로, 키, 기뻐한다. 뭐를? 양인을 기뻐한다. 왜 양인을 기뻐하죠? 양인은 우리가 안 좋게 봤잖아요. 자, 양인은 특징이 뭐다? 양인은 지나치게 일관이 강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단들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주가 약하면, 그러니까 일주가 약하면 양인을 봤다는 건 뭐예요? 일주가 강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인은 분재, 재성을 나누고, 재성을 분담하고, 합살, 살을 합을 하기 때문에 진실로, 뭐다? 양인을 기뻐한다. 양인이 와서 그런가요? 한번 볼까요? 갑목이 있는데, 양인이면 묘죠? 묘가 투출되면 의리죠. 이게 겁제죠? 그러면, 재성이면 목극토, 무토가 오고, 또는 기토가 오고, 그 다음에 관이면 경금이나 신금이 오죠. 그렇죠? 갑의 입장에서 보면, 재성이면 무토, 기토, 관성이면 경금과 신금이 오죠. 그런데 여기서 정과는 신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정제는 기토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재모를 나눈다. 내가 약해서, 내가 약해서, 먹극토를, 갑기압토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약해서. 그럴 때, 내 옆에 겁제의 을목이 와서 같이 눌러주죠. 기토를, 먹극토로. 그러면, 나에게 힘을 실어줘서 재모를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 또는 무토도 마찬가지죠. 또, 이 경금이 와서 나를 극을 하죠. 극을 해서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약한데. 그런데, 이 양인인 겁제가, 여기에 묘가 와서, 을목이 투출돼서, 을경합으로 해줘버리죠. 그러면, 갑목 입장에서는, 무토가 됐든, 기토가 됐든, 이게 약해가지고 극을 하기 쉽지 않았는데, 을목이 와주어서, 이 을목이, 양인의 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을목이 나타나서, 먹극토로 눌러주기 때문에, 내가 약한 내 힘을 부축해서, 재성을 컨트롤할 수 있게 눌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경금이나 신금이 있어서, 내가 그걸 받는데, 을목이 와서 어떻게 된다? 경금을 합을 해서 가져가버리고, 그렇죠? 또, 신금이 오더라도, 칠살이 오더라도, 을목이 먼저 감당하게 하고, 나한테 오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약한 일관 입장에서는, 절대 나쁠 게 없죠. 내 대신, 와서 힘을 주어서, 내 재물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관이나 칠살의 극을 대신 받거나, 또는 합을 해줘서,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죠. 만약에 을기행합을 해버리면, 경금이 을목하고 합을 해서 논의라고, 나한테 와서 그걸 할 수가 없죠. 정신을 분산시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좋다. 그래서, 내가 신약한데, 재성과 관성을 볼 때는, 진실로, 양인이 그 재성을 나누어주고, 힘을 통제하는데, 재성을 통제하는데, 힘을 나누어주고, 살을 합함으로써, 좋게 해주기 때문에, 뭐하다? 희, 기뻐한다. 그 말이죠. 양인을 기뻐하는, 우리가 양인을 기뻐하는 경우보다, 내가 약할 때, 일관이. 만약에, 견식상, 식상을 봐요. 간목 입장에서, 식상이면, 병화가 식신이고, 정화가 상관이죠. 이걸 보게 되는데, 신, 이게 지금 약하다고 그랬죠. 약하다고 그랬죠. 약하면, 그 다음에 재물이 오겠죠. 재성이 오겠죠. 재성은 뭐다? 토겠죠. 토, 여기는 화고, 그 다음에 관은 금이 되겠죠. 토생금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내가 약해요. 약하면, 식상은 뭐예요? 내 기운을 빼가죠. 내 기운을 빼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뭔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약하면,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내 기운을 설계시키니까, 정말 안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견식상, 이 식신이나 상관을 본다 하더라도, 신약한데, 탈기. 이거는 뺏을 탈자잖아요. 기를 빼간다. 뭐하고 같죠? 도기하고 같죠. 도기. 또는, 우리가 좋게 이야기할 때는 설기라고 그랬죠. 설기. 설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기운을 내주는 거라고 하면, 예를 들면, 독이나 탈기는 뭐예요? 내 의사에 반해서 내 기를 빼가버리는 거예요. 나도 지금 힘든데, 내 에너지를 빼가버리니까, 나는 더 죽겠죠. 그런 상태. 그래서 내 기운을 탈기. 뺏어가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약할 때는, 식신상과는 내 기를 빼간다. 그 말이죠. 이럴 때는, 또한, 희. 기뻐해요. 양인의 부지. 자, 이건 돌 부자. 이거는 지탱할 지자. 유지할 지자죠. 자, 이럴 때는, 나가 약할 때는, 나를 강하게 하는 것보다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인성이 와서 뭘 한다? 나를 생해주는 거. 어머니가 와서 나를 생해주는 거. 그 다음에 비견이라든가, 겁제가 와서 나에게 힘을 주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도울 부자. 도울 부자. 또는 도울 조자. 부주한다 할 때. 생한다는 것은 인성을 의미하고, 비견, 겁제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도울 부자. 이렇게 쓴다. 이야기 계속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나를 생해주니까 좋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약하고 신약한데, 기가 탈기될 경우, 식신상관위에서 탈기될 경우는 이때, 비견, 겁제가 와서 내 손을 빌려주면 좋다고 그랬죠. 가장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비견, 겁제가 와서 손을 빌려준다. 그래서 내 재물을 키워준다. 손을 빌려준다. 뭐다 그게? 식신이라든가 상관위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비견, 형제들이 와서 일손을 도와주는 거예요. 바쁠 때. 그래서, 이런 것을 의미하면 되겠죠. 형제들이 와서 노력을 해준다. 뭐든가, 손발로, 손발로 내 일을 도와준다. 그래서 내 재물을 키워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어쨌든, 이럴 때도 양인을 기뻐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양인이 뭐죠? 겁제니까. 겁제가 양인이잖아,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뻐한다. 그 말이죠. 내가 약할 때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약. 만약에 견인수, 인수를 보게 되면, 인수가 여기 있네요. 인수를 보게 되면, 즉, 비일건, 무기이라. 일관이, 일관이 약하지 않다. 왜? 나를 생해 주니까. 일관이 나를 생해 주니까 힘이 있는 거죠. 또, 인성은 뭐죠? 관의 힘을 설계시켜서 그 힘으로 나를 생해 주고. 특히, 실살 같은 거, 살의 기운을 빼서 순화시켜서 나를 생해 준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선, 먼저, 언, 말하다. 뭐다? 기, 먼저 꺼려한다, 말한다. 먼저 꺼려한 걸 말한다. 뭐들? 양인. 양인을 먼저 꺼려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 아는 뭐 말하는 것은? 신강. 양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꺼려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강해서, 내가 강해서, 내가 힘이 넘치는데 거기다 또 힘을 보태줄 필요 없잖아요. 양인 온다는 건 나에게 힘을 보태주는 거니까. 양인은 내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거니까. 내가 강해서, 역, 힘이 능임. 이건 임은 뭐예요? 맡길 임자죠. 맡을 임자. 내가 강해서 힘이 내 힘으로 능이보다 재물을 맡을 수가 있다. 감당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러함으로 불이, 불이 좋아하지 않아요. 겁탈. 뺏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게 말은 내가 충분히 내 재물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내가 강해요. 그런데 이럴 때 내가 약하면 어차피 내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가 와서 재물을 지키는데 도와주면 좋다고 했죠. 그런데 내 재물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런데 이 겁재가 와서, 내가 충분히 나 혼자 감당이 되는데, 와서 재성을 보면 어떻게 해요? 가져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탈을 하게 된다. 그렇죠? 분탈이라고 앞에서 나오셨죠? 나누어 갖는다. 분탈. 여기는 겁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후원. 뒤에서 말하는 양인을 기뻐한다는 것은. 후원히 양인자라고 하는 것은 신약하는데 힘이 부족하다. 역부주제. 힘이 약해서 내가 재물이 감당이 안 될 때 기뻐한다. 그 말이죠. 결국은 뭐냐면 이 양인을, 양인을 기뻐하냐 기뻐하지 않느냐는 것은 뭐다? 내가 힘이 있냐 없냐. 내가 힘이 강할 때는 기뻐하지 않고, 내가 힘이 약할 때는 양인을 기뻐한다. 왜? 나에게 힘을 실어주니까. 그런 의미죠. 고, 그러함으로 불기, 겁탈. 이때는 겁탈을 두려워하잖아요. 자, 이건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어차피 내가 힘이 약해서 내 재물이 안 돼요. 내가 그 재물 중에, 재물 100개 중에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게 30개밖에 안 돼요. 70개는 어차피 남이 가져가요. 그럴 바에 차라리 형제가 와서 일손을 도와주고 그 재물을, 내 재물을 남이 가져갈 걸 형제가 가져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럴 때는 불기, 겁탈. 이미 겁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어차피 내게 안 되니까. 내가 약하니까. 의, 뜻이 각각 유치. 뜻이 각각 그 취함이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뜻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착격. 착격. 이 격은 뭐죠? 양의 격을 말하는 거죠. 이 양의 격은 여, 뭐뭐와 더불어서 상관, 상관격과 더불어서 상사, 비슷하다 그 말이죠. 유사하다, 비슷하다. 서로 흡사하다. 흡사하다 할 때 사자죠. 흡사하다, 비슷하다. 범, 명, 치이지. 자, 무릇, 무릇범. 명의 가치는 뭐냐면 주, 명의, 치가 이게 가치, 치지 아닌가요? 한번 사진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가치 맞거든요. 가치가 있다, 할만하다. 그러니까 그 말인데 어찌됐든 이명조, 무릇, 명의, 명은 이것과 가치가 있을만하다. 어떠냐면 주, 안. 주로, 안. 눈 한자죠. 대, 눈이 주로 눈이 크고. 수, 황. 이게 이제 숫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건 뭐였죠? 고전에서 쓰는 것은 모름지기 수, 또는 반드시.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여기 숫자는 뭐냐면 모름지기 수가 아니라 뭐다? 이거는 수염을 의미해요. 수염. 찾아보면 네이버, 뭐 사전 찾아보면 이게 수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크고, 눈이 부리부리 크고, 그 다음에 수염이 어떻게 된다? 황. 노랗다. 또는 황금색이다. 그 말이죠. 성강. 그 성심은 강직하고, 심고, 마음은 높고. 뭐 여기서 포부는 높고 그러겠는데 어쨌든 마음은 높고, 성품은 강직하고. 무.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양인격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양인격은 뭐예요? 굉장히 일관이 강해서 힘이 넘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힘이 넘치고, 수염은 노랗고, 금빛. 그 다음에 성품은 강직하고, 포부는 높고. 그 다음에 무측은. 측은지심이 없어요. 측은지심이 뭐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냥 닥치는 대로 막 때려 패불고, 성질이 부라부라 하는 거니까. 측은지심이 없고, 자예. 자예가 뭐냐면 사랑자자, 은혜 있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온화한 그러한 측은지심이 없다. 측은지심은 뭐죠? 우리가 목의 기운이었죠. 오잉배속도에서. 어쨌든 일관이 굉장히 강하고, 성질이 호탕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심강한 사람을 생각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측은지심이 뭐예요? 우리가 목의 기운이고, 인이라고 했잖아요. 인의 성질이잖아요. 그렇죠? 인의 단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용, 아주 용감하고 매섭고 이런 사람의 이미지에서 우리가 측은지심이라든가 자예지심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죠. 좀 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각박. 세길각자, 벗을각자. 각박하다고 그러죠. 인심이 굉장히 각박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불휼지. 불휼. 휼이 이제 규울하다 그 말이에요. 규울하다. 규울하다. 우리가 이제 불쌍히 여기다.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뜻이 없어요. 타대 숙질. 숙질. 숙질은 오래된 질병이죠. 오래된 대부분의 경우는 다. 많은 경우에 대, 데리고 있다. 띠를 두르고 있다. 숙질. 숙질을 데리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숙질. 오래된 질병을 하나씩은 갖고 있다. 그런가요? 이 양인격이? 탐, 폭. 탐하고 폭, 폭. 이게 뭐다? 폭에서 부족. 부족함이. 만족을 모른다. 부족. 족함이 없다. 그 말이니까.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이 없고. 쥔태. 나아가고 물러남에 있어서. 이게 뭔죠? 조의. 글글조자 의심할자예요. 조의. 나아가고 물러남에 있어서. 의심이 없다? 의심이 많다. 조의. 의심이 많고. 글글조자를 의심이 많고. 이렇게 의심이 많고. 그 다음에 편생. 편양되게 태어나고. 그렇죠? 편양되게 태어났던 게 무슨 말이에요? 편양되게 태어나고. 서출. 서출은 뭔 말인지 알죠? 그런. 그러니까 편생, 서출은 첩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인. 인성할 때. 인성할 때. 정제가. 정제가. 뭐요? 본부인이고. 편제. 편제가. 첩이라고 그랬죠? 애인이나. 그러면 정인. 정인은 우리가 어머니를 말하고. 편인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계모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우리 육친관계에서. 그러니까 편생. 이쪽에서 출생한 거니까. 편생이니까. 편인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아버지로 말하면. 편제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뭐다 이거는. 이제 서출. 아니면은. 이제 다른. 본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난. 옛날에 서출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에 해당될 수 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홍길동로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적출. 그러니까. 본부인한테 나는 자식들은. 이제 문과를 공부하고. 어. 후처가 나는 사람들은. 이제 공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무관적으로 많이. 우리 사격보면 그러죠. 그러니까 어쨌든. 편생서출. 이렇게 가고. 이조 과방. 자. 이조 떠날 리 자죠. 조. 조상을 떠난다는 말은 뭐예요? 고향을 떠나고. 고향에서 맨날 손가락질 받고. 어. 첩의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고 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일찍. 떠나서. 밖에 나가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죠. 과방은 뭐냐면. 진할과자. 방방자죠. 과방은 뭐다? 입양이에요. 입양. 그래서. 어. 이제. 후손이 없는. 후손이 없는. 그. 다른 친척집에. 어. 과방. 입양이 되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과방이 입양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극부. 아버지를 극을 하고. 상처. 처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이죠. 대부분 이제. 인생에. 굴곡이 좀 많죠. 좀. 어. 이미지를. 우리. 우리. 뭐죠? 의리부리한. 그러한. 좀.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혹. 견사명. 혹은. 사명을 만나거나. 그 다음에. 혹. 자영. 자영을 만나거나. 예컨대. 사명인사신. 자오. 뭐죠. 이. 자영은 같은 글자 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괴강. 괴강은 이제. 괴강살이라 가지고. 굉장히 임진일주.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신강한 일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 자영. 괴강.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전발. 전부 바라게 돼요. 발적. 이게 자취적자죠. 발치. 발치. 그러니까. 발치적을 바라게 되고. 그러니까. 뭐죠. 이게 이제. 발적. 자취를 바라게 된다. 변강. 변강은 이제. 변경을 말해요. 국경지대. 국경지대에서. 어쨌든. 아까 무과하로 나가서. 고향을 떠나서. 막 이런 얘기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무관으로서. 어떤. 이 국가에서. 장수로서. 그런 공을 쌓겠죠. 그래서 변경. 변강인데. 변경. 변경에서. 즉. 국경에서. 이러한 족적을 발휘한다. 족적을 남긴다. 그 말이죠. 여가령. 가령. 괴강. 무정. 혹. 임재왕. 자. 만약에 사주가. 무정하다. 무정한데. 거기에서. 임재왕. 재성을 강하게. 왕한 재성을. 임하게 되면. 즉. 만나게 되면. 주흉. 주로 흉하다. 왜 그렇죠? 지금. 내가 있고. 양인은 뭐죠? 나의. 다른 말로 하면. 겁제예요. 겁제죠. 그런데 이게 뭐죠? 내가 똑같이 나누고 가는 게 뭐죠? 재물이죠. 그런데. 이. 양인이 겁제가 오면 내 재물을 뺏어가기 때문에. 나한테는 좋지 않죠. 주로 흉이 된다. 그 말이죠. 약. 형해. 형과 해가 구전. 갖추어져 있으면. 갖추어져 있으면. 모두 다 있으면. 그 말이죠. 갖추고 뭐. 이 형과 해가 같이 다 있으면. 그리고 유지, 득지. 이러한 것. 아. 유괴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득지. 이게 득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 또 유구신. 이것을 구제해주는 신이 있으면. 귀 불가언이라. 귀함은 불가언이라.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귀하다 그 말이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힘을 얻으면. 어쨌든 힘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힘을 얻으면. 굉장히 귀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흉폭함은 흉폭함으로 해결하면 더 잘할 수 있죠. 그렇죠? 신체 건강한 사람이. 뭐죠? 문과 공부하려면 힘들겠죠. 신체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은. 문과 가서 활약을 하려면 더 잘하겠죠. 그렇죠? 힘이 없는 사람이 문과 가서 활약하기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게 힘을 얻고 그러면 굉장히 신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친 것도. 일반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는 것도. 감당이 돼서 뭔가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양인격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풀어나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